팝밥스 베이스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소렌트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재계약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었죠 어제 오늘 영상으로 전하면서 방금 들어온 또 카니발 풀체인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기아차가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네요 카니발 풀체인지 사전계약 개시가 7월 20일 화요일로 떴네요 8월 10일 월요일 발매 예정이고 8월 9천대 생산 7월 130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 생산량을 확실히 많이 늘리는데요 아직 이거는 공식 공문은 아닌 듯하고 내부 자료를 통해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아 내부에서 나온 자료이니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네요 12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제 더 많은 정보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 인테리어가 분명 7월 초에 공개된다고 했었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사실 도도튜브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부 인테리어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죠 하지만 엠버거가 풀리지 않은 관계로 몇 시간 뒤 자진 삭제 했었는데요 엠버거가 풀리면 가장 빠르게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출시 라인업은 가솔린 3.5 엔진과 디젤 2.2 엔진 인증 완료되었다고 알려드렸었죠 3세대 플랫폼 적용으로 현행 대비 무게가 110kg이나 줄었으니 3.5 엔진이라고 해도 3.3 가솔린에 비해 연비는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풀치 엔지 KA4에서 가장 최근 공도에서 포착된 카니발 풀치 엔지 사진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멀리서 찍힌 리어의 모습이네요 리어 범퍼 쪽에 방향 지시등이 조그마하게 보입니다 이거 정말 눈에 익으려면 한참 걸릴 듯 한데요 습관상 방향 지시등을 보면 리어 램프 쪽을 보는 게 익숙해져서 도로에서 깜빡이를 안 넣었다고 뒷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트 컬러 측면의 위장막을 다 벗은 실차 모습이죠 역시 거대해 보이고요 확실히 이전 세대에 비해 미니밴보다는 SUV의 모습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공도에서 달리는 리어 모습인데요 전 트림 저것은 플라스틱이 아닌 반무각 느낌의 형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초기 테스트 모델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적용했을 수도 있죠 주행 중인 측면의 앞모습이고요 새로운 그릴이 적용된 카니발 풀체인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렌드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하이브리드 재인증 없이 재계약을 실시하는 소식이었죠 한 가지 불안한 것이 카니발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역시 혹시나 만약에 정말 혹시나 하이브리드 인증이 되지 않아도 그냥 출시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2년 안에 하이브리드 지원이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하튼 현재 소아리 공장에서 카니발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테스트 차량이 세대 존재한다는 것으로 봐서 올해 인증을 목표로 테스트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소렌드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재인증 없이 재계약하는 것을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 뿐이네요 카니발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인증 소식도 추가로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적용 여부에 많이들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옵션으로 적용된다고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7월 21일 사전 계약일이니 곧 내부 확정 자료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카니발 풀체인지 정보는 아마도 가장 많이 전해드린 도도튜브를 지금 구독하시면 출시 전까지 가장 빠른 소식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카니발 풀체인지 7월 21일 사전 계약 소식과 최근 소식을 리뷰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ext ti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